알바 멀리서 찾을 필요 있답니까? 제가 알려드리지요 우리 동네 당근 알바 집에서 150m 장원식당 전통있는 식당이자 시급도 상당하다고 오늘 점심은 삼겹이요 복지 최고! 건너편 민들레 애견 카페 질서 어마어마한 귀여워요 너무 귀엽잖아 드라이전 무통 여긴 당근빙수 사장님이 인자하라는 병이 찾아하지 차가워 당근 동네에 급한 알바가 도와야해 우리가 찾던 알바 우리 동네에 다 있었다 올여름 당근 알바와 함께 오늘도 잘 벌었습니다 당근 알바 공원 정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